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지금 한동안 제가 계속 그 질문을 받으면 카톡으로 답변을 영상으로 통해서 답변을 해주는 걸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참 또 많은 시간 그것도 못하고 지낸 것 같아요. 이제 유해조수라는 또 분들은 사냥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뭐 교육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 오시거든요. 또 뭐 피후병이 걸린 개들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되는데 수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건 다시 이전처럼 카톡으로요 114 DOG 114 도구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피후병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장기간 피후병을 앓고 있고 또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치료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안락사까지도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연을 담아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은데요. 사실 이메일로 보내려면 번거롭잖아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카톡으로 보내주시니까 막 숨을 고개 하듯이 제가 계속 물어서 물어서 물어봐야 돼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시간이 한가한 사람도 아닌데 네가 고쳐내야지. 내가 병원에 다 가봤는데 안되잖아. 내가 돈을 엄청 쓰는데 안되잖아. 네가 고쳐봐. 이런 식으로 그동안 병원에서 쌓였던 스트레스 또 병원에 들어갔던 돈 그런 걸 몽땅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 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은데 사연을 담아주세요. 사연을 담아주시면 그 사연과 그 다음에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제가 그 중에서 설정을 해서 그래서 치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치료라고 하면 또 이렇게 법이 박혀가지고요. 이 수의사가 아니면 치룡이가 안돼요. 그러니까 관리. 애들이 좀 버릇이 없게 막 지켜요. 제가 평생 혼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평생 혼내지 않고 키워가지고 얘들이 지금 신났어요. 닥스운터 폴리쉬랑 우리 푸들 블랙탐 푸들 땅콩이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닥스운터가 다 받아주고 장난을 치주니까 땅콩이가 이제 어기양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땅콩이로 와봐. 어찌가 봐. 우리 땅콩이가 난리가 났어요. 땅콩이 많이 자랐죠. 어이 땅콩아. 땅콩이 많이 자랐어요. 땅콩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어이구 땅콩이 안으니까 우리 또 폴리쉬가 올라와버렸어요. 점프해서 여기 올라왔어요. 폴리쉬가. 이 질투가 많아가지고 점프해서 올라왔어요. 얘를 안으니까 얘가 점프해가지고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동안 점프해서 올라오고 이래 안했거든요. 제가 방송할 때마다 예전에 올라왔는데 근데 질투로 해가지고 얘 지금 땅콩이는 왜 안아서 보여주는지 몰라요. 우리 폴리쉬는 이 방송을 알거든요. 안돼 안돼 저리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애들 야단을 안치고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막 버릇이 없어요. 걔도 뭐 지키끔 다 지킵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오라면 바로 오고 다른 사람 보면 뛰어서 들어오고 집에 문을 열어놔도 운동장에서 놀다가요. 주차에서 놀다가 낯선 사람이 오면 뛰어서 도망 들어옵니다. 또 숨어있어요. 그것도 가고 나야지 또 운동하러 나가고 또 산책할 때도 다른 게 봐도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들 봐도 신경도 안 쓰거든요. 기본적인 매년을 가르쳤지만 집에서 이렇게 이갈이 시기가 되니까 우리 땅콩이가 막 뭐 많이 물어뜯거든요. 그냥 놔둡니다. 바로바로 바꾸고 안 하고 다 물어뜯고 나면 싹 한 번에 바꾸면 되니까요. 뭐 이전에 또 그걸 교육을 시키면서 키운 적도 있어요. 다섯 마리 대형견을 키워도 막 물어뜯지 않게끔 가르쳐서 대소변도 다 가리게끔 가르쳐서 키운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자유롭게 둡니다. 그 사연을요.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사연을 좀 적어주세요. 영상도 보내주시고요. 사진도 보내주시고요. 사연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중에 선정된 분에 한해서 내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케어라고 하죠. 치료가 아니고 케어. 관리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 드릴 거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어린 개든 나이가 많은 개든 대학병원에서 알라서 판정을 받은 개든 관리를 해서 안 나아진 강아지는 없거든요. 다 100% 회복이 되었거든요. 재발하지 않을 만큼 100% 회복이 되었고 아직까지 못 꽂힌 애들은 없습니다. 114 DOG 114 도구로 제 카톡으로 그렇게 영상과 사진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사실 오랫동안 했어요.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고 최근까지도 했고 그리고 제 영상에도 있는데 그 뭐 이전 영상하고 이후 영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주일, 일주일이면 그게 나아버리니까 한 80%, 7, 80% 이상 나아버리니까 그 나아진 사진이나 영상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 잘 지내죠. 100% 될 때까지도 저랑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지 그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좀 지금은 뭐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상태랑 어떻게 나아지는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피우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동물병원 가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동물병원에 큰 병원에 되게 유명한 병원에 다녀도 안 된다 이거예요. 몇 년 동안 지나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약 먹을 때 조금 간지러운 것들하고 다시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TV에서도 이렇게 행동교정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거는 보여주는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TV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또 실제로 많은 애견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걸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괜히 대한민국 동물 전문가 넘버 1이 아니잖아요. 왜 대한민국 동물 전문가 넘버 1이겠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 테레비에 나오는 그런 데 가서도 해결이 전혀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는 훈련소 가도 안 되고 TV 그 유명한 데 가도 안 되고 이런 애들도 제가 그날 가서 진짜 1초 1분 만에 다 고쳐버리고 이런 영상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근데 이전 영상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방송국이 아니잖아요. 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고 그냥 진짜로 고쳐주러 간 거였기 때문에 가서 처음부터 그게 고쳐져버리니까 이전 영상을 찍을 그게 없어요. 그냥 그냥 실제 지금 들고 와서 바로 찍어도 그런 모습이 없고요. 이전 영상을 안 담아놨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또 편집자를 쓰고 찍어주는 또 사람을 쓰고 해가지고 촬영을 주는 사람 따로 있고 편집자 이런 게 환경이 아직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전문가인데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을 일부 담아서 유튜브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나 이렇게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제작해서 보내드리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 많습니다. 많고 지금 일단 그것부터 할게요. 뭐 세나개도 전국 8도 다 돌아다니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못 고친 개도 없어요. 몇 년씩 막 사람 물 때고 이런 개도 다 고쳤거든요. 쉽게 쉽게 고쳤어요. 뭐 어렵지도 않았거든요. 남들이 하면 힘들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도 안 되죠. 그런데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 개체 특성을 금방 파악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따로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알고 교감이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 맞는 훈련법을 본능적으로 창조를 해버리니까 그런 모습들 많으니까 보시고요. 일단 피부 병도 이전에 뭐 맨발이 왔다 갔어요.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 이전에도 20년 동안 많은 개들을 제가 또 케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것부터 한번 찍어서 뭐 세세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방송처럼 그런데 이전 모습과 나아지는 모습 다 나은 모습 정도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사연을 담아서 좀 주시고 선정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막 저 욕을 하지 마세요. 제 욕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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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